우선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오늘 물 때는요. 주나그룹 나끔 민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만큼 싱싱한 걸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요. 지금은 큰 사이즈가 너무 귀합니다. 9kg대, 7kg대, 8kg대가 굉장히 귀할 시기고요.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손도가 좋은 걸 알 수 있습니다.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수치민어만 입안받아서 보내드리고 있고요. 수치민어는 암치무보다 살이 더 단단하기 때문에 핵감으로 드시기에 굉장히 더 맛이 좋습니다. 그래서 이맘때쯤은 수치민어를 많이 드시고 계십니다. 당연히 경매가도 수치민어가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만큼 싱싱하고 좋은 걸로 보내드립니다. 통으로 원하시면 통으로 다 보내드리고 있고요. 포 떠서 원하시면 포 떠서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정말 싱싱한 걸 영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요. 그만큼 좋은 걸로 보내드립니다. 저희 진짜 매일 엄청나게 많이 입안을 받고 있는데 받아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. 굉장히 싱싱하고 좋다는 걸요. 그만큼 맛있는 신한 자연산 민어 수치민어를 꼭 한번 드셔보세요. 오늘 가격도 좋습니다.